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신설 의대 정원은 남겨둘 것이라며 국립대 통합도 의대 신설에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이 부총리는 오늘 오찬 자리에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해 의대를 신설하는 데 도와달라는 전남지사의 요청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부총리는 강원도의 1도 1국립대 체제와 한 명의 총장 아래 여러 개의 캠퍼스를 가진 미국 대학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의대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